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나왔는데 벌써 음식이 나왔어요 썬데이로스트를 시켜봤어요 영국 음식인가? 일요일날 먹는 트래디셔널한 영국 음식 저는 포크 시켰고 오빠는 포크 이거 그레이비 많이 있으니까 브런치에 그레이비가 많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나아게 맨날 저번에 다 오셔가지고 저희 동네 일요일마다 이렇게 작게 마켓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크게 연 거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자 가보자 제가 자주 쇼핑하는 매치스 닷컴이 저희 동네 오프라인샷 오프라인샷 있어요 가볼까? 가보자 가볼까? 신났네 파머스 마켓보다 이게 더 신난 거 같은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그냥 둘러보고만 왔는데 저기 매장 점원이 제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매치스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원하는 거를 알려주면 제가 주문하고 반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근데 여기로 이제 가지고 와서 입어보고 구매하고 맞지? 입어보고 이제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살게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명함을 주셨어요 원래 온라인 매장만 있는데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으니까 편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겨울 옷이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와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올 예정인가 보네 응 오빠도 예쁘다고 했잖아 맞아 예쁜 걸 몇 개 입잖아 예쁜 걸 내가 입으면 어떡해 그러면 예쁘지? 예쁘지가 아니지 집으로 데리고 가야지 하하하하하하하 가자 파무스 마켓도 가보자 그래 토마토가 초록해지네 오 그러네 밥을 먹기는 했는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한번 뭐가 있나 볼까? 응 아 여기 우리 저번에 먹었었는데 여기서 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 여기 저기 뭐냐 핫도그랑 버거랑 엄청 맛있잖아 오 오 냄새 오 오 오 우리 아까 먹은 썬데이 로스트보다 맛있는 냄새다 맞아 사실 근데 썬데이 로스트 조금 실망스러웠지 그냥 쏘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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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차피 고르면 주면 되니까 맞아 오 우리 케이크 같은 것 좀 사갈까? 여기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네 그니까 케이크는 폴에서 사가지고 그러자 사실 거기서 제일 맛있더라 여기 이게 뭐지? 뭘까? 이거 소스도 거 같애 이거? 흰 음 너무 예쁘지 공원에 왔어요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제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조그맣게 있어서 조그맣진 않지 사실 그래서 공원도 한번 가볼게요 공원 가보자 저희 마켓 지나고 저희가 맨날 산채보는 공원에 왔어요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도 많고 날씨도 이만하면 좋고 그치? 그치 근데 앉을 데가 없네 좀 앉고 싶은데 그러게 한번 가보자 찾아보자 여기 이렇게 호수도 있고 여기 미니 호수 벤치가 없었는데 자리가 나가지고 바로 앉았어요 자리가 좋은데? 응 너무 바람소리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혹시 마이크를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아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 솜 달아서 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초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직 얼굴을 나올까? 얼굴 한번 나와 볼래? 왜 이제 공개하자 공개 아이고 콧물이 나네 콧물 나와? 응 마스크 벗어버려 되게 답답하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어볼게요 왜요? 뿅 뿅 아 우리 공원 오니까 응 우리 공원 오니까 응 그날 프로포즈 하는 날 아니 일단 내가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를 주문을 했잖아 응 근데 그러다가 원래는 그래서 반지가 금방 왔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배송이 한 달이 넘게가 늦어진 거지 그리고 원래는 프로포즈도 이쁜 그 우리 처음 여행 갔던 데를 예약을 해놨었어 응 그 반지 오는 거에 맞춰서 응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계획이 무산됐어? 락다운이 되고 응 이러면서 어이 조용히 해 둘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갈매기들이 새들이 어이 조용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응 그 준비를 했던 게 이제 무산이 됐지 락다운 되고 반지는 한 달 넘게 늦어지고 맞아 그리고 또 뭐냐 에어비앤비도 락다운 되면서 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제 아 큰일났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반지는 왔는데 어디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나 고민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살던 오빠의 집에 집에도 근처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동네 파크 동네 파크인데 우리 되게 좋아했잖아 응 우리 제일 회유래 엄청 사람도 많이 없는데 너무 예쁘고 우리 맨날 아침에도 가고 그래서 막 아침에 새벽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주 한참 심했을 때 맞아 락다운 돼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했을 때 1일 산책 밖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주 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래 평소 안 그러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자마자 산책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제가 아직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아 빨리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니야 그리고 그 전날 내가 아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이쁘게 하고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맞아 갑자기 그 전날부터 내일 공원 갈 건데 막 예쁘게 입자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사진 찍어 그랬더니 아 요즘 너무 사진 안 찍었으니까 찍어준다고 근데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실 그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모자 쓰고 세수만 하고 나갔거든요 나는 완전 이쁘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빠가 왜 이쁘게 안 입었어 그랬더니 아 나 너무 귀찮아 이래가지고 그냥 나갔었어요 그런 줄 모르고 나만 이쁘게 잘 입었어 응 오빠만 막 머리 예쁘게 했지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쁜게 입고 그날 그리고 날씨가 엄청 좋았어 점심때 응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원래 안 그러는데 밥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먹지? 이랬는데 빨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알겠어 그랬는데 장 볼 거 없어 이러면서 장바구니를 막 들어요 오면서 장 보자고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막 공원을 이제 돌고 있는데 공원에 그 벤치에 항상 비어있거든요 자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벤치가 있었어 응 우리가 항상 앉는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계셨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 저기 왜 사람이 앉아있지 이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벌써 힘들어? 이랬더니 아니 근데 그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아 아직도 앉아있네 이러면서 왜? 그래서 속으로 아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 이 오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가 비어가지고 갑자기 어 비었다 가자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니 노래 듣고 있었어 어 노래 듣고 있었지 같이 원래 맨날 우리 신나는 노래 듣다가 맞아 그날 따라 또 그 전날부터 내가 준비했어 그래서 그 전날부터 좀 로맨틱한 팝송 같은 것도 듣고 시 노래도 듣고 막 그러다가 노래를 또 노래를 또 잔잔한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장바구니에서 이제 물 마시는 것처럼 뭘 꺼내길래다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지를 짠 그래서 나랑 결혼해줄래 이랬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치? 응 맞아 그랬어 엄청 나는 근데 감동이었어 딱 내가 원하던 그런 프로포즈였어 그랬어? 너무 근데 나는 좀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니야? 난 이렇게 딱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특별한 장소였잖아 공원이 맞아 우리한테 오아시스 같은 약간 저기였지 사실 그리고 그 공원 우리가 앉은 벤치에 이렇게 뒤에 이거 보여줘봐 응 이렇게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였나? 돌아가시고 나서 맞아 이 의자를 기증을 하신거에요 응 맞아 한국은 많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파크를 엄청 사랑했던 이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맞아 우리도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도 나중에 기증하자고 응 맞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우리도 좋아하면 나중에 와서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자 야 그거는 인증샷을 찍어주고 백 년 후 얘기야 우리 죽고 나서 백 년 후 얘기야 백 년이나 더 살려고? 응 자기랑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아주 좋구만 아주 좋구만 일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해서 동네에 나와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멀리는 못 나가고 그냥 맨날 이렇게 동네에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음 다 한국에서 되게 답답하실텐데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